송승헌 선생님 있으시죠? 저는 우리 승헌이가 독중에서 우리 동철이가 큰 상 받았으면 참 기분 좋은 한해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,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떠세요? 송승헌씨 사실 이번 에덴의 동쪽에서 유동근 선배님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정말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으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 후보에까지 올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대는 좀 하고 있나요? 제 주변 분들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왔어요 이번 올 한해 똥덩어리 굉장한 유행매였고 UCC에서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많이 보셨나요? 전 거의 인터넷을 안 보기 때문에 못 보셨어요? 주변 분들의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? 항상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2008년 한해 어떤 해였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주세요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한 것 뿐인데 너무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한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 너무 긴장되고요 제가 또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게 됐는데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너무 행복한 일이 안녕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안 해 안 해 뭐다 한거 밖에 안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취미 취미 찌개 오! 이 취미 고맙습니다 정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